오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계획 나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계획 소리 잘 들립니까? 네, 소리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기 지금 현장에 와 있는 분들 또 방송 듣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중에 여러분 가정 가문 자라온 환경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 가문, 배경, 부모님, 남편 그리로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김황진 주사 왔어요? 아이고 돌아가라면 돌아갈 거예요? 안 돌아가죠?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저쪽으로 손 들어보세요 없을걸? 건강하신 권사님 한 분 계시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셉에게 너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이 너를 계속 괴롭히고 네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는데 네 그 각오로 다시 돌아갈래? 하면 요셉 들어갈 것 같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고민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돌아갈 것 같고요 언약과 전도 2, 3, 7 그걸 생각하면 아 괜찮아 돌아가도 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이렇게 주의 속에 보면 내 남편 같은 사람을 딸이 만나면 절대 안 된다 또 어떤 남편은 또 내 아내 같은 만나면 절대 안 된다 결혼 배우자를 봤을 때 우리가 살아왔던 이 과거 가정, 가문 이 환경에 자란 사람 절대 특별히 가문에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는 가정에는 절대 우리도 못 보낸다 우리 아들도 절대 못 보낸다 여기가 거의 100%가 그렇습니다 100% 그러면 여기에 묶여있다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100% 못 누리는 겁니다 2, 3, 7 치유 서밋을 100%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바꿔놓고 요셉에게 만약에 질문을 했을 경우에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왕궁에서 40년 살았지만은 부모 품에서 자란 건 아니니까 그리고 미대한 관계에서 40년 살았잖아요 모세에게 네 과거로 돌아가라 과거의 가정과 가문과 환경으로 돌아가라 선뜻 그럼 다시 질문해서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목사님 가문에 돌아가라면 돌아갈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37 아니 저희 어머님 32 저희 아버님 37이 돌아가셨거든요 질문을 해보세요 목사님 돌아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약 그리고 237 치유 서밋 이렇게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돌아가라면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다 다시 돌아간다 이게 사실은 렘넌트 7명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전 치유를 받은 어떤 완전 보험 속에 있는 축복들이라 여러분 중엔 그럴걸요 저 남편하고 사람은 지그치게 돼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내가 차라리 그 남편 만나라고 하면 결혼 안 한다 감사하다 나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답이 나오면 그야말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100% 완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계획 왜냐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있습니다 이게 역대상 29장 11절 13절 아니 하나님이 요새 몰랐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저의 가문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다이 가문 몰랐을까요 물론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잘못한 거지만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게 에베스 1장 3절 6절에 보면 창세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보면 어머니 테러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조성하셨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더 나아가서는 바울은 갈라데스 1장 15절 10절에 보면 어머니 테러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평생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여러분 가정 가문 배경에 대해서 나는 원망한다 증오한다 난 여기에 대한 상처밖에 없다 이거는 100% 취급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옛 과거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가문의 배경에 대해서 영적 문제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고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 남편 만날 수 없다라고 단언하면 저와 여러분은 100% 취급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해서 100% 응답받는 거 아니거든요 왜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냐 나도 몰라요 하나님 과거 알고 계셨다니까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어머니 테러부터 택정하셨다니까 저 얘기하잖아요 서른일곱 아버님이 파킨스님 하실 때 서른일곱 엄마 서른둘 저 두 살 때 네 살 때거든요 가문의 배경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오늘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인마누엘로 고리노스 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갈래서 2장 20절에 보면 내 안에서 성령으로 계셔요 이게 분명한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도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오늘에 대한 올바른 누림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이 부분은 여러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이 과거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고 과거가 여러분에게 발목 잡는 것이 아니고 함정 올무가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큰 기회여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 미래는 뭡니까 10편 121편 8절에 보면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 했어요 마태문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16절에 보면 영혼토록 너희와 함께하신다 성령께서 에비스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과거도 알고 오늘도 알고 미래도 지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 가정환경 가문 배경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요 작은 세번째 보면 요셉은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그게 창세기 45장 8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들이 요셉 앞에 덜덜 떨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형들이 파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앞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창세기 3장이지만 여러분의 가정 가문 배경 자라온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창세기 3장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 힘든 과정을 그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었던 그리고 그 열두 가지 문제에 묶여서 실험했을 때 당신은 뭐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군에 갔다 오고 어린이 전퇴해서 집회하는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스물하나인가 스물세 살 때인가 어느 강사가 이제 막 하나님 아버지에서 얘기하길래 내가 뛰쳐나갔는데 저도 어릴부터 신앙생이었잖아요 뛰쳐나가서 산인데 강원도 산인데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니요 나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막 그렇게 사퇴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절대적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예를 들면 29장 11절인데 10절에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을 준 이유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대에서 70년 동안 보세요 70년 동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하께서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참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70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결국은 에그베에서 430년 동안 노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로마로 속곡되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재앙강후 때 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과거가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게 많아요 체질되어 있는 게 많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이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형성되어 있는 성격인데 근데 외향적인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이라 하면 내성적인 성격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죽어떡기는 안 됩니다 이 각인뿔이 체질은 안 바뀌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나와서 형성되어 있는 모든 인격의 자소들이 생각, 마음, 감정 이 모든 틀이 이미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권사님 그거 뭐 웃고 지나갈 일을 가지고 왜 그러세요?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권사님 그거 뭐 그러세요? 근데 이 사람은 각인뿔이 체질을 했다니까 안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권사님 왜 그래? 근데 그 말을 그냥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권사님 왜 그래? 근데 저분이 나한테 말을 함부로 했네 내가 마음이 상했어 안 바뀌어요 이게 성향이라는 게 그래서 보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이게 생각과 마음과 마음과 이 감정이라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좀 사육자들이 좀 이렇게 세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 우리가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정말 깊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생각과 마음과 감정들이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 과거가 사실은 뭐가 됩니까 함정과 올무와 틀이 되는 거예요 함정과 올무 틀이 되어서 이것이 갇히는 거예요 갇힘 갇히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 집착과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신 절대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미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갈라데서 3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율법의 조조에서 구원 받았어요 성량 받았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 재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골레스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에 권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옮기셨어요 요한복 5장 24절을 보면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해지지 않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게 더 나아가서 요한복 1장 12절을 보면 요한복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요 고린도우수 5장 10절에 보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전분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것이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신분과 권세를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각인뿌리 체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예림의 순자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법적으로 해방받았는데 이 작은 이제 세 번째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가 뭐냐면 문제만 오면 몇 가지가 딱 걸립니다 뭐에 걸리냐면 자 보세요 뭐니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두려움 또 불안 그리고 세 번째 염려 네 번째 불신앙 다섯 번째 상처 이것 때문에 결국은 재앙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이미 법적으로 다 끝났다 그런 걸 아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이 가정과 가문과 배경 속에서 나와 있는 우리의 체질이 여기 보면 체질 여기 나오죠 우리의 각인 뿌리 이 체질이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 문제만 오면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이 불신앙과 상처가 탁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두려움이 심해지면 불안이 심해지면 불안 장애로 되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아당가하가 범죄한 이후에 두려움의 사로잡혔다 그러잖아요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러세요 형벌 그리고 히브리스 2장 14, 15절에 보면 이 두려움은 결국 사단이 붙잡고 있어요 이 불안은 또 10편 42편 5절에 보면 이 불안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이 부분들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은 뭐냐면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불신앙과 상처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빠져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두려움이라든가 이 불안이라든가 이 염려라든가 불신앙 상처가 한 번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우리 셋째가 김포 이사 갔을 때 중학교 때죠 셋째가 지금 24때 했으니까 중학교 때인데 학교 갔다 오더니 막 아빠 아빠 왜? 그랬더니 글쎄 있잖아 내가 친구 집 갔는데 걔가 이제 24살이니까 뭐 한 꽤 오래됐죠 중학교 때인데 친구 집 갔다 왔는데 글쎄 친구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건데 왜? 이상해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싸웠다는 거 안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 평생 살아오면서? 안 싸웠어 엄마하고 아빠하고 안 싸웠어 자기 몰랐지 우리가 없을 때 싸웠겠지 싸우는 걸 못 본 거야 싸우는 걸 못 보니까 싸우는 거 보니까 얘가 이상한 거지 막 여러분 평생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불신앙으로 살아온 사람이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한데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장로님들이 기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 대표 기도 하려고 하면 일주일 안에 밥맛이 없다고 그것도 다 일종의 여기들과 있어 물론 우리가 건강한 긴장 필요할 수 있어요 건강한 긴장도 필요하고 건강한 두려움도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칼 들고 지나가는데 두려움이 없 두렵다고 피하지 피하지 않고 두려움 없어 하면 찔러지 건강한 두려움은 좀 필요할 수 있겠죠 불안도 이상하다 다치겠네 다치겠네 다친다는 걸 못 느끼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운동이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극하게 두려워하고 극하게 불안하고 극하게 불신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면 불안장애로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영증 문제로 깊이 들어가는 거라 적당한 건 괜찮아요 입 뭐 권사님처럼 적당히 긴장하는 건 괜찮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긴장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처럼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지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예능에도 했지만 야 물 따오라 그러면 니들아 가면 안 되지 아빠 따다 막 내가 한마디 하면 자기 두마디 하거든요 절대 안 쪄요 그런 애들이 뭐가 문제가겠어요 눈치 보는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두려움 이 불안 이 염려 이 불신앙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0% 치유되어 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단이 가다든 거고 이거는 창식이 3장의 산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을 가정을 단체를 저런 데 조성하면 안 돼 두려움으로 조성하고 불안으로 조성하고 염려로 조성하고 불신앙으로 조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깊어지다 보니까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항상 괴롭히고 언제 술 먹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오는 여자분이 건강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건강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재앙을 다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일단 얘기하겠지만 각인뿌리 체질들이 조금만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면 반드시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불신앙은 정복되게 돼 있습니다 정복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대교구 지금 와 있는데 불안을 조성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번에 새가 좀 몇 명한지 얘기 안 하잖아요 다음 주 남았어요 다음 주 남았어요 다음 주 또 올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초청은 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온라인 초청은 관심이 없어요 저는 너무 하려고 다 안 했어 13명만 했어 13명 그건 뭐 온라인 초청은 뭐 그 중에 한 명은 내가 정착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안 조성 안 하고 있잖아요 잘합시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불신앙 이스라엘 학생들은 이 불신앙에까지 했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은 사실 우리가 창세기 3장 우리도 몰랐던 과거 속에서 있었던 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보고만에 들어오기만 하면 반드시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가난만 안 하잖아요 요셉이 과거로 들어간다면 간다는 것처럼 여러분 가문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괜찮다고 이런 믿 괜찮다고 딱 해야 돼요 전체니까 이름을 걸어 안 하겠어요 똑바로 하십시다 치유 못 받은 거예요 다 못 받은 거예요 상처 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 절대 저런 가문 결혼시키면 안 돼 그것도 상처예요 그것도 상처예요 그것도 상처라고 그거는 여전히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불신앙이 우리 주님은 괜찮다는데 쟤가 사망의 옆에서 너를 해방했다는데 우리를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선택이라는 단어에 로마스 8장 가지고 묵상했는데 우리를 선택하는데 누가 정제하고 누가 송사하고 환란이냐 기근이냐 위험이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수 있겠냐 근데 저에게도 불안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니까요 체질이 남아가지고 제가 다 말할 수 없어요 여기는 공적이기 때문에 그럼 깊이 들어가보면요 여기 많은 부분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여러분 재앙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더 나가서는 재앙은 끝났지만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불신함과 상처 속에서 여러분이 함몰되어지고 함정과 올모 틀에 갇혀있지를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이 극한 상황에 극한 두려움과 극한 불안과 극한 염려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여러분 안 죽어요 안 죽어 불안 실컷하세요 염려 실컷하시라고 두려움 실컷하시라고 안 죽어 너무 힘들면 지금 울지마는데 너무 힘들면 약 조금 드시면서 조금만 집중하시면 돼 괜찮아 옆에 분 인사하세요 괜찮아 그 불안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100%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불신함의 산물이거든 흑암이 딱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평안이다 그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지 불안한 거 두려운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들이 꼭 기억하시면 두 번째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오늘도 그 얘기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것들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해요 평안 어떤 평안이냐면 결국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평안을 못 누리는 이유는 우리의 체질입니다 체질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이 불신앙입니다 흑암입니다 흑암 어떨 때 이제 사회 볼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보면 성경이 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습하다 성경이 왜 길어 나도 모르고 확 나와 그러면 우리의 체질 옆에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여보 얼마나 감사해 성경을 더 길게 주셔가지고 더 묵상하게 하고 내가 속으로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라 감사하지 않아 사회를 본다는 거 돕는다는 거 예배를 돕는 거 목사님을 돕는다는 게 네가 해봐라 그만큼 짜요 그만큼 우리의 체질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예 아예 그냥 덩어리야 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죽는 게 뭐냐면 반복적이잖아요 반복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악순환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미래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둘까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불신함과 상처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재앙에서 완전히 끝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상처와 불신함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이 불신함의 산물은 뭐라고요? 체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체질 그리고 이면 속에 있는 이 사단의 세력 그런데 이거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뭡니까?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집중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 흐름 타시면 돼요 강단 흐름 타고 조금만 집중하시면 반드시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사람마다 달라요 상대요 제가 얘기하는 말씀은 자로운 벽에 대해서 누가 다 똑같은 게 있습니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집중하는데 이 11서 기절은 뭐라고 돼 있냐면 11서 12장 사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1서 12장의 사절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더 더 집중으로 좀 더 더 오직으로 더 나아가서는 24시 25시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부분들은 초월하거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사람 체질을 놓고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렬을 놓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사람 없죠? 이 피 흘리기는 우리 지금에는 피까지 못 흘리지만 조금만 더 집중하고 조금만 더 24시하고 조금만 더 오직하라 여러분 가끔 건강한 분들은 건강한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감기를 오직해 오직해라 아주 이렇게 아주 심하게 감기를 안는 적이 있다네요 한 번 그냥 2, 3일을 그냥 막 알아가지고 그냥 못 일어나가지고 그냥 감기 안을 때 일어나면 이제 회복이 되는데 건강한 사람이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막 감기 안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조금만 이 부분들이 피 흘리기까지라는 말은 다 다르지만 영적인 문의 다르지만 조금만 그렇게 집중하고 24시하고 그래서 히브리스 10장에 보면 그 징계는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조금만 하면 이게 반드시 치유가 되어지고 서미스로 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넘어선다는 거예요 넘어선다는 거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여러분은 재앙 가운데서 완전히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체질이라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불신함과 상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익 같은 경우는 사망의 의문체험 골자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아 감사하다 이게 거울이었고 발판이 됐고 이게 축복이었구나 이 창 지긋지긋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복음 깨닫게 됐구나 아 감사하다 다시 태어나도 그걸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게 완전한 치유야 물론 그렇게 하란 말은 안 하겠지만 아우 지긋지긋해 안 만나 그거 다 문제라 자기 문제예요 그거 다 어떤 전사님 어떤 누구 만나와도 다 자기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과거도 알고 계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요셉은 당신들이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 깨닫도록 이 언약 깨닫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제 10절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일반적인 평안은 우리에게 다 주어졌죠 그러나 깊은 부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세밀하게 저는 이렇게 가끔 보면 평상시 누리고 집사님을 사역하고 식사하고 포럼하고 그럴 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 혼자 있을 때 보면 아직 어렸을 때 자라왔던 환경 속에 나오는 어떤 염세적인 것들이라든가 우울한 것들이라든가 우울하진 않지 어떤 뭔가 희망이 열린다 새 희망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다 미래가 기대된다 나이 들수록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그런 잔잔한 어떤 깊은 곳 속에서 나오는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뭐 순탄하든지 뭐 잔잔하지 뭐 순탄하지 않든지 이게 뭔가 이게 저는 100%가 아닌 것 같아요 혼자 걸어도 메마른 땅 종이를 혼자 다 걸어가도 기쁘고 기쁘고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지금 죽어도 감사하고 천국이 기대가 되고 아무도 암행 안 하시래요 주여 잔재가 남아있어 나는 도전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여기에 도전해야 돼요 남겨져 있는 우리 체질과 악습과 간문의 배경 속에 이미 수십 년 동안 형성되어진 것들이 있어서 하늘 위에서 평화가 확 소망이 막 우리 어떤 전사님은 얼굴만 봐도 모르겠어요 속은 모르겠는데 아주 성적 충만하세요 근데 전사님은 충만하시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주의로 왔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 힘내세요 새가 좀 안 왔다고 힘 빠지지 마시고 다른 경우도 보기가 아주 씩씩 하세요 나보고 그러더라 힘 내시라고 내가 전사님한테 전사님이랑 밥 많이 드시고 새가 좀 많이 보내세요 난 몇 명 했다고 13명 그럼 그건 아무것도 온라인은 뭐 그건 뭐 20명도 할 수 있겠더만 지금 이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자 11시까지 끝내야 되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면 이 평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더 누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나만의 어떤 집중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 반드시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의 평안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왜 여러분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게 뭐냐면 그 소망은 뭐냐면 2, 3, 7 그리고 치유 서밋입니다 그럼 2, 3, 7 이런 말은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번에 기억에 남는 게 하국 쪽에 보니까 갔더니 64년생인데 아마 뇌졸중인가 신근경성인가 뭘로 쓰러져가지고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분인데 요양보호사가 와서 돕는가 봐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전사님과 갔어요 온라인 초청하려고 요양보호사가 와서 이렇게 돕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는 장애인 그분에게 관심 갖고 갔죠 말기는 다 알아듣는데 말은 못하죠 충격이 있어가지고 장애인하고 연결하려고 그랬었는데 요양보호사 아주머니가 60 중반 됐나 모르겠어요 관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녀보셨냐 그랬더니 30년 전에 다녔다는 거예요 조금 다녔는데 하나님은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데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3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다네 참 그런 인간도 있어요 우장산 쪽에 영접했어 영접하고 회복해야 된다 금방 알아듣더라고 요번주 오기로 했는데 일이서 못하고 다음주 오기로 했는데 기도 잘 하셔서 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한 분은 금요일날 우리 예배들러로 갔는데 집사 한 분이 연결돼가지고 있는데 남자 45인데 LG에서 12년 근무했는데 LG 프라자에서 판매가 뭐냐면 휴대폰 쪽이라 휴대폰 LG에서 접잖아요 접으니까 이 사람이 실업자 되게 생겨서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자신도 없고 나이 45이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위기를 느낀가 봐요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고 얼굴이 쓰여있어 나 힘들어 우리 집사님 통해가지고 물건 중고매매 하다가 우리 교회 앞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그런가 봐 예수 믿냐 행복하냐 보금 믿냐 보금 아니 예수 믿냐 뭐 이렇게 했겠죠 다 주고 가더라고 금요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만나가지고 보금을 전했는데요 어렸을 때 교회 좀 다녔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몇 개일 전부터 아 교회 나가야 되는데 교회 나가야 되는데 극동방송 듣고 기도는 안 되고 잠도 못 잠을 것 같아요 아들이 이제 뭐 중3이라고 영접하고 그날 금요일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예배드리고 지지난주에 교회 등록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요즘 캠프하면서 캠프 저는 이제 지금 된 것만 얘기하니까 그러지 꼭 뭐 이웃집 밑에서도 영접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237 저와 여러분이 미래의 소망이란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전도라는 부분에 답을 내시길 원하는 거지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캠프 나갔을 때 우장산 롯데캐슬에 전도지 줬죠 그냥 벤치에 앉아 있길래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전도지가 이제 아마 그거니까 마스크니까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그 반응이 뭐냐면 아니 이 엄중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나오시냐고 그래서 아니 그냥 전도 나왔다 그랬더니 이야 귀한 일을 하신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신들이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이라는 건 교회에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교회에 다니는데요 우리 금요일날 모여서 캠프를 나간다 그랬더니 한번 와보고 싶대요 근데 이제 손자손녀를 이제 아마 유치원에 픽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대가 안 맞는지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롯데캐슬에 20층 산다 그랬다고 가르쳐주고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한번 오라고 그랬더니 오진 않았는데 그분이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20층 20층 사니까 그분이 20층 불 꺼졌나 안 꺼졌나 켜냐 이렇게 쳐다봤더니 늘 이렇게 그 말은 뭐냐면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도 봤고 약올터 하진만이 같은 경우는 직장 동료가 있는데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자 하는데 뭐 그런 하나님 왜 믿냐 나 아프게 하는데 왜 믿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봐 관계가 오래된가 봐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관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상황에 따라 시간표가 되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영전 메시지다 이렇게 기존분에게 얘기한 적도 있고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237 이 선교거든요 선교와 이 전도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재앙 가운데서 건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이 불신함과 모든 상처를 치유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 이 복음화 운동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는 13명 그냥 뭐 친척이라든가 뭐 또 고향 친구 이렇게 했지만 그 중에 한 명 정훈식 이 한 명을 이 교회에 등록시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제 20절 말씀처럼 모든 적석으로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거죠 자 이거는 말할 것도 많고 237 전도에 대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 되죠 전도자의 삶 이번 캠프 때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 관계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열리더라고요 영자분 열려요 열려 열리더라고 안 열리는 거 있으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열려요 좀 교만했다 사우나 세신하신 분도 다 들었어요 듣고 메시지 링크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가장 쉬운 게 전도입니다 이건 뭐 할 말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자 두 번째로 우리 생각에 드시는 게 뭐냐면 치유입니다 치유 이 치유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냐 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는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을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영적 의사로 그래서 요즘 계속 얘기하는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이 모든 것들 다 세울 수 있는 부분 너무 많아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지역장님들이 제가 원래 그 얘기를 할랄다 말았었는데 다음에 좀 기회를 주면 제가 지역장 사역자 그러니까 조장 사역자들의 어떤 자세를 영적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지역장 사역자들이 그냥 나이 관계없어요 그냥 보금 가지고 그냥 하세요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개인 이 치유 이거 이 시대 저는 이거 하나님이 이번에 요즘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딱 가지시는 것 같아요 미션 이게 절대 미션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계획은 뭐냐면 보금 누리기를 원하신다 평안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2, 3, 7 이 전도에 대한 부분들 딱 가지길 원한다 저는 신기했어요 요번 며칠 며칠 사이인데 어떻게 딱딱 외사람이 이렇게 영접해가지고 교회 연결 두 사람은 딱 교회 연결되고 주고 신기해요 그거 저 몇 년 전에도 저기 학업교구는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 지역 성도지 많지 않으니까 몇 년 전에도 이렇게 캠프에 했는데 일부 예배 드리는데 영접했던 두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캠프 때 영접했던 두 사람이 지금 지속되는 사람 인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 나의 느낌이 달랐다니까요 그러니까 2, 3, 7 전도 이 부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이란 말은 여러분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더 살아야 될 이유는 평안 못 누리면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평안 인마누엘 그리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사실 지구를 떠나 떠나 평안과 전도 안 하면 다 여기 잡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보금의 평안과 전도 안 하면 여기에 잡혀 있거나 여기에 잡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합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주기야 합니다 미래의 소망이란 전도자의 삶 원약의 여정 보금증거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이 시대의 치유 이걸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다는 거예요 치유 그래서 우리를 경험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가문의 이런 배경 속에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들을 경험시킨 게 뭐냐면 개인과 가정과 이 시대의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참 저희 형님들도 생각나고 가족들도 생각나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다 피해자죠 피해자 그리고 서밋 서밋이란 말은 우리 개인에게 서밋도 있죠 우리 개인의 서밋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행복한 자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고 높은 곳을 밟고 그야말로 정상에 쓰는 정상에 쓰는 그리고 후대에게는 반드시 이사야 6장 13절 말씀처럼 렘넌트에게 저는 우리 둘째, 셋째 여자애들이거든요 이번에도 하유지표에 보면 자기들이 다 등록해요 우리 둘째 딸이 아빠 벌써 세 번째 내가 등록하고 있는데 등록비 한 번 더 안 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7만원인데 자기가 자기 용돈으로 아껴가지고 세 번 했대나 보고 딱 등록해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둘이 체크해요 저한테 둘째고 셋째가 몇 시 듣나요? 안 듣나요? 체크를 애자애들이 그 막내는 대학 다니는데 대학교 앞에 지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개척기 목사님인데 저기 선물 하나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어쨌든 금요일날 꼭 가서 다락방하고 오더라고 다른 건 안 가는데 꼭 지금 비대면이잖아요 가서 이렇게 다락방하고 와 그래서 집사람이 요즘 보니까 그렇게 무뚝뚝하던 막내가 요즘은 같이 예배드리면 아멘 아멘 한다네 첫째가 제일 문제인데 첫째는 맡겨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인데 저 닮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서밋 결론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은 무엇을 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주셨어요 요한봉은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재인됐을 때 사랑 못 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최고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게 스반장 3장이 말하잖아요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재앙과 두려움 불안 가운데 두지 않으시려고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오 최고의 선물 에베스 2장 8절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안 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축복으로 에베스 1장 3절 신령은 복을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최고의 능력을 주셨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금의 능력 보금의 능력을 어떻게 누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최고의 응답 볼률스 2장 2절 3절 지혜의 지식 보호가 감춰있고 빌베스 3장 8절에 보면 최고의 가치라 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결론됐는데 물론 우리가 젊었을 때 필요한 거 있지만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 최고의 능력 최고의 응답 더 이상 달라고 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어떻게 보금 누릴 것인가 이 두려움과 불안과 이 불신함과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리고 미래의 소망 가운데 있는 이삼질 치유 서미스를 해서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하는 집중의 몸부림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응답 최고의 능력을 다 주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길 바라고 이번 주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이분도 보세요 이번 주 남았어요 그렇게 응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올 한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고 또 237 치유 서미스 속에 부르셔서 오늘 예레미를 통해서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미래에 소망을 주기 이함이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체질과 흑암의 세력과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앙이 이제는 무너지게 해주시고 237 치유 서미스 속에 쓰임받는 우리 사역자 조장들을 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삼 특별히 온라인 세상의 초청주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님의 온라인으로 복원 받게 해주시고 그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화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의 역사와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속에서 평안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역자 조장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